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볼 게임은 외계 생명체 키우기입니다. 토끼리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잠깐만, 뒤에 뭐가 지금 부서지거든요? 일단 뛰래요. 예, 일단 띕시다, 예. 점프도 할 수 있고요. 굴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얘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일단 얘 좀 살리고 볼게, 굴러. 근데 뒤에 뭐가 오냐? 뭐야 저게? 무슨 대형 파이프 같은 게 굴러오는 것 같죠? 일단, 일단은 갈게.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낭패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는데 지금?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요? 아, 이거 왜 안 올라가져? 뭐야? 멈췄나? 물질을 얻으라는 것 같죠? 아, 코로 이렇게 흡입이 되네. 얘가 생긴 게 조금 약간 살짝 극혐 느낌. 어, 이거 뭐냐? 메뚜기도 지나다니고요. 외계 행사인 거 확실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스포어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거 다 먹어주고, 에너지 같은 거 다 먹나? 체력 채우는 건가? 자, 요거를 쓸 수가 있나 본데, 4번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 아, 코로 저장했던 거를 먹을 수가 있네요. 갑자기 얘가 부들부들 떴는데? 어? 다리가 기워졌다고? 알았어. 이거 약간 스포어는 세포 키우기였잖아. 아니, 스포랑 좀 다르다. 약간 커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뭐야? 어우, 상당히 빡세게 생겼는데. 야야야야야야! 친하게 지내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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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굴러가고 있어! 야, 친하게 지내자, 인마! 불빛 같은 게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불빛이 이어진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익스트 크리처 뭐 이랬는데? 뭐? 뭐야? 이게 내 머리통이야? 어? 맞는 거 같은데?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코끼리 코! 옆으로 지금 쓰러진 상황인 거 같아. 죽은 건... 내가 크면 이렇게 되나? 일단 여기 위에 표시가, 불빛 표시가 이어져 있어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방금 봤던 타워! 불빛이 비치는 타워가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실린더를 막았던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저도 다시 무너졌거든? 오고, 이 시간 일단 티래요! 아, 온다! 이거는 무슨... 배그 자기장처럼 실린더가 굴러와서 다 깔아버리네요. 뭐야, 저 순... 저 만두같이 생긴 놈 뭐야. 들어가나? 이거 반응할 거 같은데? 아까 이 불빛처럼... 반응한다. 뭐죠? 멈춰라! 멈춰라! 실린더! 오우... 맞아, 이 타워가 방어막 맞네요? 이 타워에서 지금 실린더가 멈추네, 무조건. 이걸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이것도 계속 되진 않겠지? 언젠간 또 무너지겠지? 어, 무다, 무! 숭무, 아니... 알 발견! 알인 거 같아요. 알 뭐 어쩌고저고 하는데, 에그? 야! 너 알 누구야? 너 또 이상한 녀석으로 태어나서 난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어... 이걸 뭐지 잘하는 거야? 열? 이거 왠지 뜨거워 보이거든요?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나? 이거 뜨거워 보이네, 딱 봐도? 넣어볼게. 넣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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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름이 구구야? 너의 이름은 구구가 아니고 영규야. 영규로 짓자. 어... 나의 동생 영규가 생겼습니다. 아,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네? 빡세게 생겼다, 진짜. 영규야, 우린 이 행성을 정복할 거야. 어? 저기 보이지? 저기 실린더라는 건데, 막 막대기가 굴러오거든? 저거 멈추면 돼, 알았지? 어, 따라와봐. 어, 뭐야, 진우한다. 헐! 나팔꼭! 어? 코가 좀 더 넓어졌나? 오! 오! 잠깐만, 이거. 영규야, 일로와. 영규야, 일로와. 어, 도망가, 도망가. 야, 빠... 이거 빨아버려. 어, 이거 모을 수 있다, 이거? 어, 진우한다. 이건 또 뭐지? 아! 아, 인벤토리가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이즈 바디? 어, 이제 인벤토리에 좀 많이 담을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점프력이 죽었는데... 아니, 아니, 뭐 그래도 일단 헤엄은 칠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어, 오케이, 알 잡았어. 야, 근데 이게... 기존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달리기를 못해. 점프를 많이 못해. 아, 이러면 좀 에반데? 잠깐만, 여기 놔둬. 여기 놔두면... 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어, 뭐한다. 오케이, 가족 세 명. 야, 너의 이름은... 샌. 샌과 영규를 데리고 이제 가족... 아, 이게 대가족이다. 암튼 제가 가장입니다. 동굴로 들어가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 근데? 아니, 무슨 게임이지? 감이 안 와. 얘들아, 비록 생김새는 좀 그렇지만 나만 믿어. 야, 너희들을 꼭 보호해 줄게. 영규야, 근데 영규가 누구였더라? 너가 영규냐?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따라와. 어? 무슨 블럭 같은 게 있다. 이거 뭐하는 거지? 어? 부서졌어. 어? 야, 큐브에서 뭐 나왔거든요. 올가닉 큐브? 아무튼 뭐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고. 희귀한 거랍니다. 알고 있을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계세요. 슛 워터. 저거 버튼 누르나 보다. 얏! 오케이. 새로운 기관. 이거 먹으면 이제 발동되는 건가? 새로운 기관인데, 이거 내가 먹지 말까? 샌한테 능력시 한 번 줘보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빵?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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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몸이 저기에 쏙 들어가게 된다. 아! 이게 좋은 기능인가? 활성화됐다. 어, 이게 열쇠였네요. 모양대로 맞추는 게. 구르모! 디엘드! 여기 뭐지? 한 번 활성화, 활성화인가? 어? 아니, 우리 손조다, 손조. 대충 무슨 뜻이야? 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거거든? 이쪽으로 가봐야 되나? 이거 자기장 같은 느낌 확실히 있거든? 뭐야? 이게 실린더를 깨우는 건가? 이거 밖으로 벗어나면은 실린더가 우리 쪽으로 다시 굴러오는 건가? 일단 가보자. 궁금하다. 맞네요. 어,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우, 시뻘겋게 해가지고 오네. 여러분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에너지 도움을 건들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지? 예. 어, 야, 여기 왜 이렇게 빠르냐? 타워까지 가야 되죠. 타워 인증 마크를 찍어야 되거든요? 바로 뒤에서 지금 실린더가 오는 것 같은데 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갈게요. 왜냐면 뒤돌아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스테민 없다. 오오오 오오! 뭐가 이래 빨라. 워낙 등체 커가지고 이게 안 빨라 보인 건데. 오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인증, 인증샷! 예스! 멈춰라! 어, 살아 돌아왔구나. 일로와. 꽝쓰. 쎈이... 쎈 아니냐? 없네.. 쎈이었냐? 에휴 뭐 어쩔 수 없지 아야야야야야 그놈이 이거 업그레이드 됐네 야야 아 장난해 다음 타워까지 갈라 그러는데 번개때문에 못가겠어 온발인데 지금 거의 오케이 넘었다 아 조금만 더 저 바로 앞에 있는데 타워가 불러 얘들아 어어 아우 죽어버렸네 됐어 다음 타자가 있지 아 너도 죽어버렸네 바꾸자 그래 너가 제일 날쌔구나 넌 살아야 한다 아 아 아 아 야 이거 막장이야? 와 이거 번개 같은 거 쳐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어 아이씨 지나가지를 못하겠어 안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가 우리 종종 멸종 그냥 아 아기는 싹 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